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야 집이선 밥포고 국만음인데고 나머지 조창먹는 것들은 월얼마씩 하니까 그냥 호류에 오면씩 영양당분을 이거 생각하면 배달을 쫙 크게 하는 업체가 있다는데 인혁도 음식이 귀찮고 하니까 우리도 월얼마씩 해니 그거 불러다 먹는거지? 아이고 이 아방 헌다헌다 헤어가 난 정말 헤엄적이야 그거 어디 장시하는 사람들이나 영업하는 사람들 일러당 바쁘면 그자 밥만 하고 그거 불러당 먹는거주? 어디 가정집이 있어 그런거 돈 옆구를 들이면 불렁먹네? 누게가 고릅대가? 쏙답진 소리 하고 있네 가정집하니 빤이 벨런집이란 이 사람은 인혁하고 나오고 먹당 남는건 어떤 버리는 것도 하고 컨디 그거 하면 되껴볼 것도 없고 어? 매일 인혁하고 나오고 나가고 밥상만 받아들이면 미식어 타템터 타템터 할걸 할 일도 오실거 매일 호루호루 영양분까지 고민해가면 짝 크게 배달을 해준다는데 좋지 않냐 부사? 집에서 각시가 출려주는 것만으로도 양아방 영양분은 충분히 공급이 되는 걸로 그건 생각을 없어 짐치도 그자 배추짐치 동지로 해온 짐치 해놓고 파짐치에 점 저 짐해영 통에 톡 크게 다막 놓고 아방 그자 칼슘 칼슘 그걸 나이 들어도 먹어줘야 된다니은 점 메르치도 북한 끊이지 아니하게 그자 통에 다막 놔두고 콩지씨에 만홍지씨에 오징어젓갈을 먹을게 조간 서뭇 그걸 미식어 어디 놈 해놓은걸 돈 내어가멍 배달라고 불렁 미식어 먹을거 이수각이 집이 다 이신데 아이고 그자 말허민 미식 말허민 인혁 곧는 말중에 지금 짜지 않은게 미식어 있어 짐치맥가지의 미신 지씨의 미신 무사 별차 자리져서는 안거드려 무사 아이고 나와나 흥해영 또 괴기괴기허민 괴길로도 이거 희형 안내고 그만해 그만해 또 육괴기 육괴기만 먹으면 바당괴기만 구정하대네용 고등에도 지정 안내고 멜도희형 북글령 안내고 각재기 몰량 시둘량 그것도 구엉 안내고 우리집이 상우에 올라오는 그게 종류가 몇가지랑 초막아라 그걸 어디 영업하는 집도 아니고 그거 돌로 얼마형 부르는걸 먹겠는 말이 어디로 남수가 그러게 번쩍 일러형 돈은 벌지 아녀멍 어떤 험이니 돈을 의시대기국 쓱하 그 여산만네형 사람 수각이 미신 말넘은 기름이 돈돈돈돈 그게 우선 헐러지 않을건가 인형 크고 나하고 싸움도 안해주고 하는 말에 곧는거지 미신 말넘은 돈 돈이 아까와 아시거라 이거하냐 아시거라 이거하냐 걔 난 인생을 왜 검사나 혼떼 먹어지믄 말쥬 죽지 못해 먹엄나 이왕 먹는거 맞쩍 해 먹어야지 가방은 한걸리노 난 이거여 저거여 그거 상에 올라온거 수정 세멍 사람쯤 아는냥 우린 이럴 때 탁 바쁨인 그자 혼떼 먹엉 존디는 걸로 그자 먹엄쥬 그 한걸로게 하장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미신 영양가가 있고 그 그냥 허먹 먹을만이 살아오질 못해 예보나 곧 소리 우다게 한거리고 두거리고 아라시나 그만해 돈들어간 꼬냥을 나가 한거리고 두거리고는 한 말로는 나가 잘못이죠 또 웅거리 아줌방 틀내자는 저게 아이고 쫑쫑 기여기여 아이고 넌 조우켜 여러개 출리지 아니엉 그자 사료홍거지로 구착하게 가면 돼 난 너도 간단해엉 너 밥은 막 좋다 아이고 기여 들어가라 들어가라 저 그 말은 나지 나도 개밥추룩 먹으라는 거냐 이 말로는 것이 좀 꽝이 있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면 인기다 돈돈돈돈돈돈돈 뭐 그런게 돈돈돈 아이고 우리 쫑 어느제 넉을 들여서 아주 자기가 홧살로디 넉이 나가보는거 담따게 하도 외우러는 난 중심도게 넉 나감죽에 아이고 이제 넉들여줘서 어디 개신방돈이나 개 넉들이게 응 이뿐 감사합니다.